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백악관의 미디어보좌관이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한 것 같다.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트위터를 통해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미디어보좌관들이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미디어보좌관들이 함부로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대변인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디어보좌관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부터 같이 일을 했던 그 보좌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트위터를 남뒀다고 미국의 게이트웨이 펀빗이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미국의 게이트웨이 펀빗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기사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댄 스커비노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실장이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결심을 했다라는 소식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별공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는 무엇을 좀 봐야 하냐면 상징적으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남북전쟁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좀 봐야 되며 또 혹은 남북전쟁,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남북전쟁을 종식시켰던 링컨 대통령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본질적인 것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치프레이즈라든지 더 그레이드 아메리카라든지 또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려면 레이건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런칭을 했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곳곳에 독보소처럼 자리 잡고 있는 중국 공산당 이미 망한 줄 알았던 중국 공산당과 전세계의 글로벌리스트들과 또 중국 공산당과 편승하는 워싱턴과 미국의 딥스테이트들을 단번에 잡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점점점 1월 20일까지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미국의 트럼프 캠페인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전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막 형성되고 있는 것은 부분개혁령 그러니까 행정명령 2018년 9월 12일에 했던 행정명령을 통한 부분개혁령이나 또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다? 바로 연방대법원에 넘어가지 못하면 다 아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령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의 옆에 참모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에 한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좀 잘 읽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게이트웨이 펀빗은 댄스 카비노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실장 겸 소셜 미디어 이사를 역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디어 고문 댄스 카비노가 드디어 이제 트윗을 하기 시작했다 댄은 2016년 선거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디렉터이다 그는 신뢰할 수 있고 충성스러운 트럼프의 보좌가 아닙니다 댄은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결심을 섰을 때 주요 상징적인 메시지를 쇼쇼에 남깁니다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행동은 그의 메시지에 걸맞는 행동과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때가 다가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댄스 카비노 미디어 담당관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의를 하고 저렇게 공식적인 트위터에다가 링컨 대통령과 또 뒤에 나옵니다만 처칠 그래서 트럼프가 어느 정도는 결정한 것 같다라는 상징성으로 보여진다며 그래서 그를 트럼프 대통령의 입인 댄스 카비노를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쇼쇼에 함부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집중적으로 상징적인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인가 행동을 위한 조치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우리는 며칠 전에 그리스 밀러 국방부 장관 대행이 저 바이든 국방부 인계 인수팀을 거절하고 토요일 밀러 국방부 장관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을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댄스 카비노 보좌관의 메시지를 잘 보십시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19일 뉴스에서 시드니 파월변호사가 금요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의 오벌 오피스 집무실에서 트럼프를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대통령은 2020년 선거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주당 유권자 사기를 조사하기 위해 파웰 변호사를 지금 특별 고문으로 지명하는 것을 논의했다며 당시에 풀린 장군도 시드니 파월과 함께했다 풀린 장군은 미군 배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군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기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트럼프의 고문들은 이거를 좀 지금은 거부했다 굉장히 소란스러운 회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린 장군과 시드니 파월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역사적인 절도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싸울 것입니다 트럼프의 미디어 브레인 댄스 카비노는 트위터에서 링컨을 호출했으며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을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처칠 사진 독수리와 함께 트럼프 싸운다 쓰야워 이긴다라는 영상을 올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댄스 보좌관의 트위터를 리트윗을 했다 결정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둑들에게 트럼프가 양보할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댄스 카비노의 이 트윗 내용에서 잘 봐야 하는 것은 트럼프는 지금 링컨을 생각하고 있으며 처치를 생각하고 있으며 저렇게 독수리를 울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미 커다란 공격을 앞두고 있다라고 봐도 가원이 아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미국의 이러한 현실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댄스 카비노 이 트위터에서 본질적인 건 트럼프 대통령은 결심이 섰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링컨 대통령처럼 또 영국의 처칠 총리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에 나서겠다라는 그 메시지로 읽혀도 좋다라고 게이트웨이 펀비션 전하고 있습니다 댄은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결심이 섰을 때 주요 상징적인 메시지를 쇼쇼에 남깁니다 그의 메시지를 읽고 미국의 애국자들은 준비를 서두르십시오라고 게이트웨이 펀비션 뭘 해야 하는지를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리트윗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미디어 보좌관의 이 의미 있는 발언의 소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점점점 트럼프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래서 미국의 애국자들이 준비해야 한다는 다음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리트윗을 해서 걸어놓은 싸우자라는 메시지도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